저는요 처음 시작부터 느꼈어요 자기씨 자기씨 안녕하세요 그대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아 나한테 말해주세요 너의 행사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내부친구처럼 장부를 지닌 두개의 소모 알고 들으면 정말 좋은 상담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달면 함께 항상 일들을 실행하는 네 모습에 나은거 어리지만 그정도 나은거 되겠어 지금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도 생기게 보다고 언제든가 다이오께 네 내가 원래 러리핑을 진짜 버텨 된 거 같아 원래 연말에 이렇게 어? 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써왔습니다 읽고 싶었던 게 누군지 알 것 같아서 크크 그대 나의 멘탈 케어 선생님 네 누구인지? 내 동생 그래요 언니랑 홈이 너라고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언니랑 어떻게 해? 뭐 하죠? 팀을 왜 하세요? 팀을 왜 이렇게 하고 公가시하는 우리 잘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아니 얘를 맞춰있어 나 모르고 이제 착장에다가 하고 있는 노력 인다 언니는 수고 왔어 선생님 정말 많은 사람이 다 잘생겼다고 또 네가 만난 사람이었는가 이제 안 속해 봐 내가 그때는 안 보고 할 것 없다면 하지 않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 김치찜 먹으러 가지 김치찜 위기? 아 진짜요? 제가 얘기 듣고 나서는 한 번 언니네요 근데 이게 사건이 있어요 고은이랑 해조건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과몰임을 하더라고요 쓰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익명을 까먹고 그냥 몇말된지